둘, 셋! K-컬처 안녕하세요, 크래비티입니다!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대표 한류축제 크래비티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! 매년 전 세계 K-컬처를 알린 축제답게 올해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인투더K라는 주제도 K-POP부터 K-드라마, K-푸드, K-뷰티, K-패션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강화문과 잠실 일대에서 골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골 9일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크래비티는 언제 만나볼 수 있죠? 바로바로 10월 7일 금요일 밤 7시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더 K-콘서트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유튜브 한국 문화 축제와 원더K를 통해 저희의 무대가 생중계되니까요 너무 아쉬워 마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저희가 함께해요 그럼 10월 7일에 만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배로윤이었습니다